스크린 파크 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파크 골프 타워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 크리스가 직접 운영하는 천만원 창업 저와 함께 하시죠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잖아 우리 네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스크린 파크 중에 창업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있을 건데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크린 파크 골프를 했던 이유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예요 첫 번째는 스크린 파크는 F&B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여기서 조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이제 준비가 됐어요 벌써 주문이 들어오고 있죠 뭐냐면 매장을 만들었어요 샵인샵 샵인샵인데 이게 보통 골프에서는 샵인샵을 해봐야 안 돼요 망해 왜 아무도 안 사 왜 온라인에서 사야 그렇죠 골프점 파크에서 사 왜 거기가 제일 사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사 그러니까 여기에 샵인샵을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렇지만 파크는 달라요 파크는 온라인 매장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파크 선배님들이 사질 못해 일단 익숙하지 않아 두 번째로 체 같은 경우 AS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해 봤는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왜 샵인샵이 되냐면 일단 신발만 해도 신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누님들은 신발 신어 보고 골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크 채 들어가는 백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우리 골프 치는 형님들이 이거 뭐야 이게 파크 골프 공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이에요 백 이런 것들을 마땅히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매장에서 이렇게 팔고 이런 거 공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네 여기 가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차피 소모적인 거예요 공도 소모품이고 이런 것들도 소모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큰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별 거 아닌 거야 별 거 아닌 거 꿀 닦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렇게 복면 네 안면마스크 네 안면마스크 그 다음에 파크 골프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살려고 하면 되게 막상 파는 데도 없어 천안에도 우리 밖에 없어요 천안에 파크 골프 용품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매장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채를 지금 저희가 다 구성을 잡아놨어요 지금 모든 채를 다 구성을 해 놨고 저희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회사가 암호진 파크 골프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랑 같이 이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 같은 경우 여기서 예를 들어 골랐어 스크린 있잖아 쳐보면 돼요 바로 어 그렇죠 그게 좋은 거야 회장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만약 파크 골프 이렇게 뭐 중국권에 살고 계시는데 천안에 사신다든지 대전에 사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파크 골프 채가 됐든 뭐가 됐든 사고 싶은데 막상 살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와서 아주 간단한 악세사리 같은 것들도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거 뭐 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이런 거 별거 아닌 것들인데 나가서 사려면 막상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볼도 야광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옷 옷 옷 옷도 준비를 해 놨어요 옷도 커터앤벅 커터앤벅이랑 뭐 아놀드 마시니 형님들 아시는 아놀드 마시니 뭐 이런 것도 해 놨고 말본들도 들어올 예정에 입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편하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오픈 이벤트로 이 매장을 열었으니까 샵인샵을 열었으니까 채를 사면 뭐가 필요해요? 가방이죠 가방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골이죠 네 골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골 넣는 가방이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이 채가 이제 내가 항상 좋아하는 이 상관 무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 황동으로 만들었어요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카본이에요 카본은 내가 전문가야 왠지 알아요? 모든 슈퍼카와 스포츠카는 카본을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장 강도가 철보다 뛰어나요 얘는 깨지지 않아요 찢어질지언정 그래서 가장 충격을 잘 없었는데 근데 이 탄소섬유 카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볍다라는 거예요 가벼우면서 철보다 강력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소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거를 카본 성형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체는 좋아 체는 좋고 1년 AS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면 돼 1년 안에 얘가 문제가 생겨 들고 오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AS를 해드린다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크 골프를 샀는데 뭐 어떻게 얘가 돌아가고 뭐 문제 그럴 일이 안 생기지만 안 생기지만 생겼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시면 돼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객 과실만 아니라면 뭐 술 먹고 이것만 안 했다면 그러면 저희가 AS를 무상으로 해드린다 자 중요한 건 이걸 구입하시면 요만큼을 한 40만 원 정도 어치를 드릴 거예요 골프는 이런 게 없었지? 너무 파격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야 그거 138만 원짜리라 비싼 거라 그것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80 얼마짜리를 해도 30만 원어치 드릴 거예요 오오오오 50 얼마짜리를 해도 10만 원 좀 넘게 이걸 드릴 거야 아 이게 오픈 이벤트인 거예요? 오픈 이벤트예요 10개 10분까지만 그래야 기분 좋잖아 나도 사실 처음 살 때 이거 사고 이거 따로 사고 이거 따로 사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하면서 어우 씨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다 사면 200만 원 정도 돼요 좋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138만 원에 딱 드릴 거고 뭐 이거 너무 비싸나 좀 싼 거 살래 그러면 거기다가도 우리가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드릴 거고 10분까지만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계시는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 여러분들 여기로 오세요 천만 원으로 글램핑 창업이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국내 최대 규모 북한 레전드 크리스월드가 보장하는 천만 원 글램핑 창업의 기회 연 13% 확정 국내와 사계절 넘쳐나는 크리스월드 콘텐츠 이용 혜택까지 크리스월드 천만 원 글램핑 창업 진짜 내가 다 검사해 봤거든 대한민국 제일 사 파크골프체의 품질이 걱정이라면 이 체 있죠 이 체 이 체가 38만 원짜리 체예요 38만 원짜리 체인데 교육부에서 사 갔어요 천 개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테스트 안 해보고 샀을까요? 천 개 샀는데 AS가 단 한 개도 안 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노인회에서 지금 150개씩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체니까 여러분들이 품질에 대해서는 야무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이나믹 코리아 가장 중요한 건 AS입니다 AS가 이곳에서 저희가 여기로 가져오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산이냐 제품에 대한 워렌티 보증이 되느냐 그다음에 AS가 명확하게 되느냐 모든 게 다 되네요 네 그러니까 갖다 놨지 불안한 거면 갖다 놓을 수가 없겠죠 내 브랜드의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이렇게 저희가 샵을 만들어 봤고 구성을 해 봤으니까 일단 저희 매장에서의 어떤 매출 구조에 또 하나의 세 번째죠 저희가 스크린을 만들었고 F&B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용품 판매까지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 10개에 대한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진 없이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니까 이 근교에 계신 분들은 여기 천안 성정동 1404분지 3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저는 여기 철거 현장부터 왔었잖아요 근데 그 철거 현장에서 난 이거 할 거야 F&B도 넣을 거고 여기 타석 할 거고 여기다 매장도 넣을 거야 말씀하신 거 다 이루셨네요 다 해야죠 안 한 거 왜냐면 이게 천만 원 창업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천만 원 창업하신 우리 조합원님들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저런 것도 시도를 해서 결국은 매출 증대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매출로 말한다 벌써 오늘도 많이 팔렸어 지금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매출로 지금 사실은 스크린 보다 돈을 버는 단위가 달라지니까 훨씬 더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파크용품 필요하신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누님들 묻지도 따지지도 그냥 와 안 사도 돼 그냥 스크린 하고 가셔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세요 그리고 시타치 쳐보시고 좋으면 사시고 아니면 사지마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놀러오세요 편안하게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한주평 천안에 우리밖에 없어 파크골프 용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